카메라 다 꺼내시고요 음악은 즐기시고 사진은 또 찍으실 때 찍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짧게 포토타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호를 하면서 할 수도 없고 참 되게 나쁜 시간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정자세로 한번 자세히 역할게요 정자세로 하나, 둘, 자! 되게 애매하군요 자 그럼 우리가 뭔가 좀 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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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하나씩 우리 사랑해요 포즈로 일단 한번 통해서 한번만 더 하고요 큰 사랑하는 하고 싶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랑합니다 관객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포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년에도 또 이 공연의 템피스 작가를 해줄 수 있도록 아래의 명소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음으로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요? 파이팅? 좋습니다 자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카메라 넣어주시고요 네 넣어주십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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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